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시간 19일 미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 대비 1만 2천 건가량 감소한 21만 9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로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며 다우존수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2만 9천 건을 하회하는 규모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날 미 연준이 단행한 비컷 이후로 경기 둔화 우려의 증시가 약세를 보였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 양호한 고용지표가 발표된 것이 투심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3.97% 급등했습니다. AMD와 TSMC도 5%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는 등 반도체주 전반에 매기가 집중이 됐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7.3% 이상 뛰어올랐는데요. 오늘 기술주들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현지시간으로 19일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럽 내 판매가격 하한을 설정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U가 입장을 바꾼 배경은 최근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에 따른 무역 갈등 고조를 우려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0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종민재입니다. 2B 연준이 빅컷을 단행한 지 단 하루 만에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가장 먼저 간반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이 간반 나스닥은 무려 2.5% 급등했고요. 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단 하루의 시차를 두고 뒤늦게 샴페인을 터뜨린 이후 바로 간반 발표된 경제 지표의 호조에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전월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던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이 된 게 확인이 되면서 또 가장 큰 염려를 샀던 고용 지표 역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켜줬습니다. 덕분에 연준이 선택한 빅컷이라는 선택지가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경기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조치이구나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게 됐는데요. M7이 일제히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테슬라는 7%대, 그리고 엔비디아와 메타는 각각 3.9%대 급등 마감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간밤 4% 이상 크게 날아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각 증시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미 연준의 빅컷 소식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아시아 시장, 그 속에서 홀로 나 홀로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1% 이상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어느새 벌써 2,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나 홀로 1조 1,700억 원 이상의 매물을 팔아냈는데요. 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출해된 매물이 대부분이었죠. 지금 이 시각 현재 개인과 외국인, 현재 나란히 매도세 보여주고 있지만요. 어제 동일한 시간 대비 외국인 현재 매도세가 다소 줄어든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관이 나 홀로 현재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1.37%, 어제와 동일하게 코스피보다 더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지금 이 시각 어느덧 75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단 하루 만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사자세로 전환해준 코스닥 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사자세 이어나가게 되면서요. 수급 상황이 보다 개선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지수가 모두 오늘은 다행히도 빨간불 켜주면서 뒤늦게 축배를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주목해볼 섹터 곧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나볼 섹터는요. 바로 이 엠폭스 관련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엠폭스 관련주뿐만이 아니라요. 제약바이오 전반에 현재 숨통이 불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비컷 단행과 함께 생물보안법 수의 기대감까지 겹치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 제약바이오가 상승가도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9월 9일이죠. 이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한 가운데 미국 상원 역시 생보법을 지지하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생보법은 연내 상원을 통과한 이후로 대통령의 서명 세레모니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오늘도 실전맘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경기침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손톱만큼 빠진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죠. 그걸로 빠질 거면 경기침체 아니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오히려 저는 호재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돈 풀기도 좋고 금리 인하도 더 오래 하기도 좋으니까. 저는 그래서 어제 경기침체 이후로 흔들릴 때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갖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언제 열렸나 봤더니 1790몇 년 년 동안 234년의 역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이버의 참여에 나옵니다.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234년 만에 신고점을 갖습니다. 다우존스. 뉴욕 증시가 230년 넘었어요. 243년인지 234년인지 아침에서 방송하고 왔는데 거기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1700 몇 년도에 뉴욕 증시가 개장한 이래로 역사적인 최고가죠. 그래서 다우존스 4만 2천 갔고요. 나스닥도 1만 8천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억울하게 떨어졌던 IT주들이 반등을 주지만 그런데 IT주가 계속 올라가려면 나스닥이 일단은 여기 넘어간 건 좋은 건데 여길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넘어가겠죠. 넘어갈 거라서 IT주들도 죽으란 법은 없다. 하지만 더 좋은 쪽은 제약바이오서부터 해서 트럼프, 해리스 이런 테마주들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전선 전력주 오늘 아주 폭등.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그쪽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오늘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또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이제 딥페이크 관련주도 잘 움직이고요. CDMO 관련주에 유한양행이 오늘 14% 아주 강하게. 어제도 알테오젠이 굉장히 강했고 제약바이오주도 강하고요. 일단 제약주들도 강하고 CDMO 관련주, 생물보안법 수혜주,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관련주, 복제약. 그쪽 애들이 대체적으로 어제도 강하고 오늘도 강하고. 그래서 어제 미국장이 강하게 움직여서 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오늘 IT가 움직이면 제약주는 오늘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아침에 살짝 빠진 듯 하더니 많이는 안 빠지네요. 오히려 올라가는 애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니까 오늘 제약주도 빠지는 게 아니다. 오늘도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테마주들은 테마주대로 좋고요. 전력전선, KBI 메탈. 저것도 한번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전선주, 메탈이지만 전선이 구리선이잖아요. 전선 관련주, KBI 메탈. 오늘 오랜만에 강하게 아주 그냥 치고 날아가는. 세명전기, 대원전선, 재룡산업. 이쪽 애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그래요.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은데. 나쁘지는 않은데. 오늘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 쫓아가는 그런 매매는 좀 피하셔야 되고. 조정받는 쪽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도 보핏도 곧 나온다고 하니까. 그쪽도 모양들이 괜찮고. 그래서 살 쪽목은 많은데 이슈가 어디가 몰릴 건가. 제가 아침에 계속 질어봤는데. 전선주냐 아니면 로봇주냐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이냐. 제약바이오도 많죠. 비만치료제도 있고. 비만치료제도 있고. 바이오시밀러도 있고. CDMO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딱 꽂히는 게 없어요. 오늘 주말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좀 뭐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나쁜 쪽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으면. 이게 튀어야 되는데. 갈 것들이 안 가고. 약간 좀 이상해요. 약간. 그래서 옷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더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그냥 만만하고 안전한 쪽으로 순환매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해리스 테마 끝난 거 아니고. 트럼프 테마도 끝난 거 아니며. 대선 테마 아직 끝난 거 아니라서. 그쪽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가. 어제 좀 빠지고 조정받고. 일주일 전보다는 올라가 있는 상황이겠지만. 다시 또 움직일 거고요. 그래서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빠진 것도 없죠. 그런데 어제 코스닥 종목들이 떨어지는 개수가 좀 더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IT가 많이 빠져가지고. 올라가죠. 우리나라도. 미국은 역사적인 신고점. 우리나라 시장은 바닥에서 허우적 허우적 빠지진 않고. 그냥 허우적 허우적. 빠지진 않잖아요. 허우적 거려서 그렇지. 미국장으로 따지게 되면. 코스닥은 일단 여기 돌파가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000 가서 1100 갈 거냐 말 거냐를 놀아야 되고. 미국장으로 따지게 되면. 코스피도 일단 3000을 넘어갔는데. 3200 갈 거냐, 3300 갈 거냐. 역사적인 곳에서 3400 갈 거냐. 고려해야 되는데. 그냥 바닥에서 허우적 허우적. 그러니까 테마주들만 왔다리 갔다리. 그러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오늘은 바닥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많은데 그 이슈에 반응을 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고.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침 방송이나 이렇게 해서 일정들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 말고 연휴 전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곱씹어보면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시장의 이슈에 반응을 하는지 안 반응하는지 저도 지금 째려보고 있는데. 할 것들이 안 하니까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반응을 줘야 되는데 왜 저게 반응을 안 주지? 이상하네. 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서는 약간 돌아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간단하게 짚어보고 왔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이슈에 반응하는 테마 장세. 여전히 유효한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증시 지표가 하나 있었죠. B.O.J. 오늘도 금융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96%가 금리 동결 전망을 현재 내놓고는 있지만요. 지난번에도 예고 없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일본중앙은행인 만큼. 오늘 B.O.J의 금리 인상 결정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N.K.R. 청산의 우려도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될지. 계속해서 우려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아직 신청받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전화번호를 참고하셔서요. 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 종목명과 매수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종목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대1 이투자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그 기대주는 과연 오늘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표적 종목 파미셀.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지금 바로 주가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한 종목 파미셀 나와줬습니다. 지금 이 시각 0.37%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5,4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어제와 동일하네요. 매수가까지 마찬가지로 동일할까요? 자 뭐 매수가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제도 마찬가지고 바닥주인데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파미셀은 줄기세포이면서 엔폭스 관련주이면서 엔폭스하지 안 끝났습니다.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죠. 이름이 엔폭스로 바뀌었을 뿐. 그리고 코로나도 이슈가 끝난 게 아닙니다. 바닥에 있어요. 언젠가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템하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 테마주이면서 mRNA 백신 그러니까 모더나 화이자를 만들어냈던 새로운 백신의 개념입니다. M은 메신저의 기능 메신저의 얘기고 RNA는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복잡해요. 되게 복잡해서 그런데 이 mRNA 백신으로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 좋아지는 약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도 얘네들이 다 만들어낼 수도 있고 모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리보섬 그러니까 mRNA 리보섬 이 두 가지 단어로 유튜브에다 검색해보면 엄청난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저는 내년에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관련주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제도 얘기했죠.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CDMO 관련주 그리고 생물보안법 이슈가 되는 종목들 바이오시밀러 그렇죠.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복잡 관련주들이 다 수혜주라고 하죠. 메디케어도 마찬가지예요. 복잡들이 다 수혜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제약설들이 다 수혜주가 될 건데 이 파민셀도 여러 가지 테마 엮이지만 얘도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이따가 제가 내부에서 검색한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파민셀 바이오시밀러 치면 기사 내용이 있어요. 얘는 바이오시밀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오시밀러 관련주의 굉장히 강합니다.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이라는 뜻이에요. 복제약인데 특화가 만료가 됐거나 그런 약들에 대한 복제약들이 좀 싸요. 약효는 똑같습니다.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감기약도 해열제도 탈모치료제에서부터 해서 무좀약도 여러 가지 약들이 있죠. 복제약들이 좀 싼데 불법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해서 팔아요. 여러분들 한미약품도 바이오시밀러가 있어요. 팔아요. 그렇게 중해제약도 있어요. 약국 가서 정품 됐다 비싸면 5만 원이면 복제약은 한 3만 원 2만 원 거의 반값 싸면 진짜로 싸면 반값이고요. 이래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그런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이 저도 저도 좀 아리송하긴 해요. 왜 이렇게 강하지? 왜 이렇게 움직이지? 그런데 그게 이제 메디케어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이든 아니면 생물보안법 때문에 이슈가 돼서 움직이든 아니면 지금 움직이는 게 너무 뿐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비만치료해제도 들어가고 CDMO 관련주의면서도 저게 바이오시밀러거든요.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는 삼성바이오시밀러 관련주의면서 등등등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도 CDMO이면서 생물보안법 관련주의 이슈이면서 바이오시밀러면서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다 엮인단 말이죠. 제약주들이 지금 심상치 않게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력주를 강하니까 저거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지금 보핏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제가 수상하다 수상하는 게 보핏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 보면 차트가 되게 예뻐요. 그런데 나올 게 곧 나오는데 움직임도 없고 거래량도 없고 그게 좀 수상합니다. 왜 수상하냐면 이미 벌써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제가 어떤 생상을 하고 있냐면 이거 안 나오려나? 연기되려나? 약간 그런 의심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벌써 움직였어야 되는데 꼼짝을 안 합니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그거 추천하려다가 그냥 안전하게 가자. 어차피 움직일 거. 제약바이오 강하고 오늘 유한여행도 강하고 어차피 강하니까 바닥에 있는 거 그래서 파미세를 오늘도 가지고 나왔으니까 가육전략이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많이 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있으니까 만만하니까 그리고 올겨울에 엠폭스 진단키트 이슈 또 나올 겁니다. 이따가 가육전략 다시 또 집중하시고 잘 들으시면 공략할 수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장 표적 종목 파미세를 만나봤습니다. 이 줄기세포 엠폭스 그리고 mRNA 바이오 시밀러까지 다양하게 엮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매속가 참 궁금하시겠지만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이후 정말 깜짝 놀라움을 안겨준 현재 상황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9월 9일 한국 BNC 5,23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벌써 11.7%의 상승률 기록해졌고요. 또 9월 10일 오성 첨단 소재 2,170원의 매수가 짚어주셨습니다. 벌써 20.3% 20%를 돌파한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9월 11일 현대약품 5,100원 선에 만나봤는데 6.9% 약 7%에 달하는 상승률 기록해졌습니다. 또 이어서 9월 12일 현대약품 4,760원 14.5% 상승률 기록해졌고요. 또 9월 13일 명문제약 2,090원 상한가를 터치를 해줬었죠. 이렇게 해서 전 종목이 목표가 달성을 성공한 건 물론이고요. 가장 낮은 상승률은 7%부터 최대 29.2%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까지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이어서 이번주 종목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9월 19일 파미살 오늘과 동일한 종목이죠. 매수가는 5,440원에 만나봤는데요. 1.1%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봐도 정말 놀라운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들인데요. 역시 이 제약바이오의 상승 고공행진이 놀랍습니다. 과연 오늘의 파미셀도 매수가 얼마에 만나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 금요일이긴 한데요. 이번주 어제가 첫날이었잖아요. 어제 거 얘기하고 급등병지 종목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어제 종목 드렸던 거 파미셀인데 오늘도 파미셀이거든요. 파미셀 만만하죠. 차트 보면 완전 날바닥입니다. 미국 작은 상승장에다가 역사적인 234년인가 200년 넘었어요. 미국 증시가 열린지 234년 243년 어쨌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200년이 넘는 그 세월 속에서 미국 시장은 역사적인 신고점을 갖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파미셀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올라간 게 없어요. 얘는 진짜로 올라간 게 없고 얘는 뭐 2002년도 아유 이 친구들 여기는 100원이네요. 어쨌든 차트 여기 바닥이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미 많이 빠졌고 이미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제약주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이따 다시 가역지 하려고 얘기해야겠지만 살금살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일단 올겨울 뭐 이제 비 오면 뭐 날씨 또 쌀쌀해진다 그러는데 지금 날씨 봐서는 못 믿겠습니다. 계속 더울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계절이 바뀌긴 바뀌겠죠. 뭐 이렇게 하고 12월달 1월달 됐는데 막 30도 되고 그러면은 그거는 전세계적인 지구적인 대재앙입니다. 그럼 큰일 나죠. 그럴 리는 없고 그럴 리는 없고 올겨울이 오게 되면 또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또 그렇죠 감기 환자 늘어나고 그러면 이게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뭐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병원 가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 또 이제 뉴스 막 나오면 사람 좀 불안해가지고 또 약국 찾아가고 약 어디냐고 그러면은 이미 벌써 딴 사람이 사갔다 그럴 거고 뭐 이 뉴스들 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관련해서 코로나 진나키트 관련 들이 또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두 달 되면 또 날씨 추워질 거니까 그거 대비해서 이제 바닥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mRNA 백실 그 다음에 줄기세포 여기 뉴스 보면은 여기 바이오시밀러 파미셀 치면 나와요. 여기 써 있죠? 바이오시밀러 파미셀 줄기세포 치료연구제 개발 전문업체 여기도 밑에 바이오 바이 뭐냐 파미셀 주가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테마이기 때문에 하면서 뭐 글 나와있죠? 6일 전에 누가 블로그에도 올려놨네요. 여기 밑에도 파미셀 주가 이거 같은 개호이네 같은 글 자 여기도 파미셀 원료의약품 밑에 보면은 내용에 바이오시밀러 이며라고 되어있죠? 2018년도 글 뭐 많잖아요. 그렇죠? 슈퍼 바이오시밀러 뭐 여기 바이오 베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파미셀은 바이오시밀러 줄기세포 관련 주적 원료의약품 뭐 여러가지 엮여있는데 엮인 게 많아요. 엮인 게 많고 앞으로의 이제 제약바이오의 인공지능으로 인한 신약 개발이 내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mRNA 백신에 대한 그 기술력도 유전자 치료제 관련 주 유전자 가위 관련 주 그다음에 주기세포 관련 주 뭐 등등 이쪽 애들이 mRNA 백신도 마찬가지고 이쪽 애들이 이제 각광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서는. 지금 너무 바닥에 있잖아요. 너무 바닥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어제 샀던 사람들은 내려오면 더 사면 되고 아니면 비중 적으면 지금도 잘 노려보세요.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봉 LS 자 최근에 여러분들이 드렸던 종목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되게 많이 올라갔죠. 일단 수익률은 뭐 3% 먹으면 뭐 팔아라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서부터 오징어 다리 남겨놓고 가져가는 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니까 하나도 안 팔고 가져가는 건 안 됩니다. 자 대봉 LS 어제 그저기까지 많이 올라갔던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이미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신규 매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위치를 봐봐요. 이렇게 보면은 파미셀은 이쯤에 있죠. 따지고 보면 한 이쯤에 있죠. 파미셀은 이 위치에 있지만 대봉 LS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죠. 여기가 4천원이라고 3천원 2천원 4천원이라고 쳐도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6배 7배 6배에서 7배 정도 올라가는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절대로 안 되고 그냥 보유한 사람이 비중을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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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았는데 이거는 비중이 너무 작아서 그냥 팔기도 뭐하고 그냥 갖고 가볼까 뭐 그런 건 괜찮아요. 이미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80% 넘게 났으니까 8구 팔고 팔고 예를 들어서 한 10만 주 있었는데 다 팔고 5주 있다. 전혀 부담이 안 되죠. 오히려 90만 주 넘게 갖다 9만 주 넘게 팔은 걸 가지고 아이고 아까워 괜히 팔았네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미 다 팔았다면 거의 다 팔았다면 조금 남겨놓은 거는 내려온다고 뭐 극정이 있겠습니까?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지. 그런 관점에서 많이 팔고 비중 조금 남겨놓은 것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우리 기술 자 우리 기술 이거는 이제 어제 이상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기사에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지금 적자 수주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어제 뜬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가 나왔음에도 강한 거는 좋은 현상이죠. 주가에 있어서 뭔가 악재 같은 게 나왔는데 지금 뭐 기사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적자 수주를 한 게 아니냐 돈을 지금 수주를 했다고 하지만 물론 저도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기사가 어떻게 떴어요. 떴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계속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거짓말인가 그게 의미가 없나라는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빠지진 않지만 그냥 수익 났을 때 많이 챙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급락 나옵니다. 수주 할 때마다 수조 수억 원 숲 천억 원 적자 난다는 게 그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모릅니다. 기사가 나왔으니까 저를 탓하지 말고 기사를 탓하세요. 그래서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어제 기사에 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거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 이거 다시 수주 다시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 기사가 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갔습니다. 주가는 더 올라갔는데 그래서 좀 저도 그 기사가 잘못 나온 건가 하는 얘기 싶긴 하지만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하는 거니까 이거는 잘 피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래도 마찬가지 천주 샀는데 999주 팔고 한 주 가져가는 건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어요? 이미 수익 났으면 많이 팔고 조금 가져가는 건 그렇게 해갖고 사실 무근이다 라고 얘기 나와가지고 다시 또 급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기사가 나와서 그 기사 아니면 그냥 대충 가져가라고 할 텐데 자 다음은 자 한미약품 한미약품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바이오시밀러 CDMO 위탁 생산 판매하는 놈이고 바이오시밀러이면서 생물보안법 수혜주이죠. 천천히 가져가도 돼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급락 걱정도 없고 빠지면 어때요? 판매약품 망하지도 않을 건데 얘도 주가도 많이 빠졌죠. 파미셀은 가벼우니까 급등할 수 있는 그게 있지만 얘는 급등이 안 됩니다. 만약에 올해 11월달 12월달 가가지고 또다시 엠폭스 얘기가 다시 나오거나 진단키트 얘기가 나오면서 막 급등을 한다. 한미약품은 올라가 봤자 뭐 한 8% 가겠죠. 근데 랩지노믹스나 액세스 바이오라든지 진맥트릭스라든지 시젠이라든지 파미셀 같은 애들은 20% 내지는 상한가도 올라가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지 않으세요? 테마는 그런 거고 얘는 진득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거대로 좋다라는 얘기고요. 다음은 샤페론 샤페론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신규매수는 안 되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차트가 강합니다. 이제 다음 목표치는 이제 4,000원은 이미 왔고 쉽게 꺾일 생각이 지금 보이진 않으니까 더 올리겠죠. 일단 5,000원, 6,000원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회사는 다 적자적자 적자 회사에다가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임상은 한다고 얘기하고 약은 팔 수 있다고 그러고 재평가된다는 얘기는 하고 그러는데 그런 회사가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됩니까? 얼마 전까지 5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으로 가져가셔야 되지 이 회사가 한미약품처럼 엄청나게 좋은 회사처럼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미약품은 약국 가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미약품. 약국 가면 샤페론 약주 샘은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거는 4조 2,000억짜리 종목이고 이거는 얼마 전까지 500억짜리 회사에다 적자만 됐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작전조, 테마조의 흐름으로 수익 났던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지 이거 더 올라간다는 얘기 듣고 샀다가 나중에 안 가서 그 세력대 돈 빼버리게 되면 한미약품은 그래도 버틸 이유라도 있죠. 이건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FD 임상 다 떨어지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러면 뭐 믿고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어야 된다. 실적이라도 단단하고 매출이라도 조단이 10조 나온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10조만 된다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매매는 매매로만 다음 샤페론인데 마찬가지 수익률은 많이 났어요. 80% 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한국 BNC 얘는 그래도 우량하다 그랬죠. 제보되는 유량합니다. 샤페론은 우량한데 주가는 됐다 재미없어요. 샤페론은 84% 올라가는데 얘는 꼴랑 11%밖에 안 올라가고 하지만 우량하기는 우량합니다. 회사는 우량이어서 조금 조금씩 더 가져가도 되는데 저라면 좀 더 가벼운 쪽으로 교체하는 게 왜냐하면 너무 안 가죠. 지금쯤이면 돌파가 돼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어느 천년에 가려고 차라리 이럴 거면 무겁지만 차라리 알테오젠이 더 빠를 수도 있겠어요. 알테오젠 고공인진하고 있는 시가총액 이게 지금 코스닥의 1인가 그럴걸요. 하여튼간 18초짜리 알테오젠 알테오젠 그래요. 하여튼간 알테오젠이 더 빠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가벼운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폭스 진단키트 관련해서 가벼우니까 그쪽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겨우면 수익은 일단 나이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성향에 맞춰서 보유하든 팔아오고 교체하든 가능하고 다음은 5성 첨단 소재 대마 관련주로 어제 그저께 막 지난주죠.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받는데 여기 지금 개인 투자자들 뉴스 보고 따라 들어간 사람들 지금 골탕 먹이고 있는 중이에요. 세력들이 거래가 돌아가니까 또 움직이는데 그냥은 안 가죠. 그냥 가면 누구 좋으라고 그래서 흔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다음 주 정도면 바닥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일찍 들어가게 되면 고생합니다. 이거 저쪽 깨고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매수 다시 노릴 거면 더 기다려야 돼요. 저도 째려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나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오나 여기까지 내려오나 아니면 여기서 멈추나 째려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다시 추천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수익에서 잘 파시는 분들은 잘 하신 거고 못 팔았다면 다음에 또 기회가 나오면 잘 파시면 되고 끝난 건 아니에요. 거래량 봐서는 또 움직이게 될 겁니다. 아직 대선도 많이 남았으니까 대마갈리원주는 트럼프 수혜주이면서 헤리스 수혜주 둘 다 돼 있고 차트도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일단 전저점 자리까지 밀릴 수는 있다. 전저점까지 밀면 한 6%는 더 빠질 수 있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이걸 고점에서 뉴스 보고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얘네들이 세게 빼면 1,600원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1,600원 내려가면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주워 담으면 되죠. 그래서 1,600원으로 내려올지 2,000원까지 내려올지 그거 누구 맘? 세력들 맘.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바닥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약품 5성 첨단 소재 다음으로 이것도 움직일 거다 해가지고 얘기했던 현대약품 그래서 어제 확 올라갈 때 어제 어느 정도 팔라 그랬죠. 어제 잘 팔았으면 되고 마찬가지 5성 첨단 소재처럼 뉴스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골탕 먹인다고 또 내릴 수 있습니다. 요까지 내릴지 요까지 내릴지 요까지 내릴지 세력들 맘이니까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얘도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약 제약이잖아요. 제약 그리고 명문 제약 이것도 수익이 많이 났죠. 아까 그거는 14.5% 올라갔고 요건 어제 거의 30% 가까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절반을 팔았던 절반 이상을 팔았던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조정받으면 또 움직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하라고 잠깐 뭐 하루 이틀 조정받고 급등 나오고 그럼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안 움직일 거예요. 여기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는 건 몇 달 빠졌어요? 한 달 보름까지 빠졌죠? 그렇게 빠질지 2주 정도 빠질지 그건 세력들 마음인데 결론은 다시 갑니다. 제약주들이 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금리인하 최대 수혜주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CDMO 관련주 수혜주 뭐 뭐 뭐 그 다음에 바이오시빌로 뭐 뭐 해갖고 움직이는 게 다 그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가요. 그래서 올겨울에서는 명문 제약이 됐든 엠폭스가 됐든 신종플로가 됐든 대마 관련주가 됐든 다 돌아가면서 다시 움직일 거니까 자 이제 오늘의 표혁 종목 파미셀 가겠습니다. 파미셀 일단 이슈가 뭐가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쫓아가지는 마세요. 어제도 5,440원에 드렸죠. 그것보다 50원 올라왔는데 오늘 금요일이니까 쫓아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어제와 동일하게 5,440원 정도 이하에서 천천히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인데 복제약 관련주들이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복제약 바이오시밀러 관련주 하면 나오는데 유한양행 복제약 관련 그러니까 복제약만 있는 거 아니에요. 유한양행 여러 가지 합니다. 최근에 렉나자 그거 암치료제 비소세포 폐암 그거 관련한 그거 이슈로 최근에 움직였다가 조정받았다가 지금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유한양행 CDMO 관련주이면서 바이오시밀러이면서 뭐 하여튼간 그런 회사고 그 다음에 또 강하게 움직이는 거 알테오젠 이것도 바이오시밀러예요. 아까 봤었던 역사적인 지금 신고점을 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에 그냥 1등으로 항상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관련주 인터넷 치면 항상 앞에서 맨날 나오는 10년 전부터 맨날 나왔던 놈이 바로 이 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즘에 강하죠. 요즘에 강한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넘어갔던 거 얼마 전에 기사 뜨고 그랬는데 넘어가고 계속 가죠. 얘도 바이오시밀러고 어제 급등했던 바이넥스 얘도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엄청 강하죠. 그리고 녹십자도 바이오시밀러고 복제약 그러니까 약국에 있는 여러분들 사고 있는 약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굴뚝기업들 기존에 우리나라 제약회사를 이름을 대표하는 놈들 걔네들은 다 복제약을 합니다. 아니 제약회사가 셀티론도 복제약을 합니다. 제약회사가 이름이 어느 정도 한미약품급으로 이름이 있는데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약을 팔고 있고 알약을 팔든 물약을 팔든 뭐를 팔고 있는데 복제약을 안 한다? 말이 안 되죠. 복제약이 뭐 별겁니까? 탈모치료제 뭐 있으면 그거를 카피해가 카피약 카피약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가 끝났거나 아니면 그거를 돈 주고 특허를 샀든 그게 좀 더 싸게 내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파는 거죠. 그게 시중에 많아요. 약국 가면 그래서 복제약 관련된 이름들 다 중애자 다 그런 애들이니까 그래서 복제약 관련 시장이 점점 커질 겁니다. 왜? 미국이 메디케어 한다고 하니까 그거 하게 되면 미국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게 이슈가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저는 될 거라고 보니까 그래서 복제 관련주들 바이오시밀러 CDMO 위탁 생산 판매 생물보안법 이슈 수혜주들 바닥에 있는 것들 갖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 실망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혁 종목 파미셀 싸게 한번 저점에서 해보자. 오늘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애 표적 종목 파미셀 매수가는 5,440원 저점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의 번호를 참고하셔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나와줄 줄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LG 이노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4만 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요. 또 1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 아이폰 16에 판매가 개시가 됐죠. 한국 역시 1차 판매국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각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아이폰 16 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이 아이폰 16의 사전 예약이 전작 대비 13% 감소했다는 소식이 좀 며칠 전에 전해지기도 했었죠.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약 0.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2만 8천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또 아이폰 수요량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안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전에서는 아이폰 이슈가 나오게 되면 급등을 했거든요. 강할 때는 급등을 해요. 별거 아닌데도 판매량이 애매해도 급등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사실 이게 의견이 아직 갈리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아이폰 16이 어떤 사람은 16은 좀 16 인공지능 그것도 좀 업데이트도 늦어진다 그러고 바뀐 것도 없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실물을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15가 더 낫지 않냐 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16이 더 낫다는 사람도 있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중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뭐가 나오면 좋든 안 좋든 급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가 한번 볼게요. 꼼짝을 안 하죠? 꼼짝을 안 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이폰 관련주는 급등할 수 있는데 미국 나스닥 급등을 했으니까 어제 기술주들 미국에 있는 애플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애플 올라갔습니다. 애플 올라갔는데 미국이니까 올라간 거고 우리나라는 안 올라가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답답한 문제 아닙니까? 미국이 과거에는 미국 기술주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술들이 급등을 하거나 미국에는 아이폰 관련주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아이폰 관련주가 급등을 하거나 애플이 올라갔는데 어제 왜 안 갔는 거야? 이게 지금 하루에 틀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죽하면 대형주를 할 거면 미국 주식을 하라는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니까 미국은 지금 신고점으로 가겠다고 지금 나스닥은 조만간 넘어갈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응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안 그렇거든요.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거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가봐야 돼요. 지금 이것도 웃긴 거거든요. 어제 애플 강하게 움직여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또 고가를 돌파할 것 같은데 이놈의 아이폰 관련주들은 지금 이래요. 지금 이노텍이랑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강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딱히 되게 좋아 보인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차트는 이중바닥형 바닥에서 만들고 있고 24만 원 한번 갈 것 같기는 합니다.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퍽 하고 튀는 거는 오히려 테마주 쪽이 더 나올 것 같고 제약주들 그러니까 알테오젠처럼 바이넥스처럼 어제 바이넥스처럼 이거를 기대하는 거는 아이티는 안 나오니까 이미 나왔었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세력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력들이 돈 넣고 땡겨줘야 되는데 세력들이 돈을 안 넣으면 삼성전자서부터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노텍 저거 땡기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땡기려면 못해도 이것만 가더라도 5천억에서 조단위 하나는 들어와요. 그래야 주가가 올라갈 텐데 전혀 돈들이 안 들어와요. 오히려 국민연금은 작년인가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 안 하겠다 까지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대형주들을 올려줄 주체가 여러분들 돈 밖에 없습니다. 어렵겠죠. 그래서 안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이 돈 다 빼고 다 저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본인들도 실수했는지 말을 그런데 주어 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올리기 위한 큰 주체들이 지금 돈을 안 써요.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면서 그래서 이거를 사서 그러니까 이걸 24만원을 샀잖아요. 이걸 사서 올리지 말고 차라리 애플을 사세요. 물론 애플이 지금 거의 신고점에 올라와 있으니까 조정받을 때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폰 때문에 LG 노택을 사야지 아니요. 아이폰을 쓰면 애플을 사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24만원 올라갈 테니까 대형주를 할 거면 미국 주식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이 농기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종목이죠. TYM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가 7,700원 그리고 5%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1.14% 오르고 있지만 3,100원 선에 거래 중으로 매수가를 보니까 1년 넘게 보유 중인 좀 장기 보유 종목입니다. 마음고생이 좀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명쾌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아마 안 좋은 얘기 있었을 거예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횡령까지는 아닌데 2세 어쩌고 저쩌고 사건 터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서부터 계속 떨어지거나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때 얘기였나 찾아보세요. 그때 이후서부터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무슨 고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요. TYEM 7,700원 지금 주가의 차트를 보면 여기서부터는 우상향이었는데 여기서 꺾이죠. 여기 저점이 깨지면서 이게 주추세 여기도 하나의 추세가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일단 난리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까지 이 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차트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 여기에 주추세는 이거였거든요. 여기서 허리가 한번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어떻게 이어붙여보려고 한번 살려보려고 여기서 또 주추세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허리도 끊어졌어요. 수술을 했는데 그렇죠. 두 번째 허리도 끊어졌습니다. 허리가 허리 받치는 큰 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대가 한 개가 끊어지고 두 개가 끊어지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차트가 어떻게 됐어요? 꺾여버렸습니다. 허리가 꺾여버렸어요. 하락 추세대로 바뀌었죠. 7,700원이면 그 때 타이밍인 것 같은데 거기서 물타기를 했으면 여기서 샀다가 물타기를 했으면 잘못한 거고 오히려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샀던 자리에서부터 저점이 깨지면 7,000원이 깨지면 도망 나왔어야 될 자리였던 것 같은데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추세는 꺾이고 이미 하향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우하향이죠. 우하향이니까 이거를 돌릴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면 지금 3년 빠졌죠. 3년으로 떨어질지 8년으로 떨어질지 10년으로 떨어질지 우하향 차트에서는 답이 없어요. 지금이 하락장이고 서브프라임이 터졌고 모든 종목들이 다 급락을 해서 다들 우하향으로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 90포라고 하면 조만간에 미국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풉니다.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 인하를 제로금리로 하고 이런 기사를 뜨면서 미국 주식을 바닥에서 마이너스 90% 떨어져 있는 미국 주식을 뛰어올리기 위해서 폭등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폭등을 하고 그럴 때는 떨어져 있는 종목을 하면 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폭락장은 이미 끝났단 말이죠. 종목들 알테오젠 봐봐 역사적인 신고점이 있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은 그냥 소외 줍니다. 오래 걸려요, 이거. 장세 파악이 계속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9.11 테러가 터져 있는 장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더 박살나기를 기다렸다가 500원으로 떨어지면 주워 담아야지 그 전략이 되지만 지금은 이거는 500원으로 떨어지고 200원으로 떨어져도 주면 안 됩니다. 왜? 소외 주예요, 소외 주. 우하향이잖아요. 지금은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또 차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향으로 강한 종목들 있죠. 강한 종목들을 저거를 쳐다보고 있다가 아, 저거 지난달에 샀었으면 100% 수익인데 못 샀네. 아, 내려오면 사야지.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되지 계속 떨어져 있는 종목을 물타게 하면 그게 제일 안 좋은 전략이고 어차피 물렸으니까 방법은 없고 그냥 저는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저는 보이지 않아요.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보유만 된다. 보유만 된다라는 말씀 추가 매선 하시면 안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동양철관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50원에 그리고 5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 탐사전 이번 달에 2차 로드쇼를 앞두고 있죠.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자면 4%가량 오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게 되면서 926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다시 한 번 대왕고래 테마의 대장주를 되찾은 듯 동양철관의 주가 흐름 앞으로 더욱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고 올게요. 자 동양철관 앞에 이제 거래가 팍 실렸습니다. 대왕고래 이슈로 실린 것도 있지만 대선이 남아있으니까 남북 경영주로도 나중에 엮일 수 있어서 아마 세력들이 들어왔던 것 같거든요. 그럼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한 번은 올립니다. 대왕고래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10년 걸릴지 30년 걸릴지 안 될 가능성도 너무 높고 그래서 거기다가 승부를 걸리지는 마세요. 그냥 세력들이 봐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대안고래 이슈로 들어올렸을 수도 있고 세력들의 생각은 트럼프 관련주로 남북 경영업주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이유를 만들어서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긴 올리는데 어디까지 올리지는 그거는 가봐야 되는 거고 거래랑 봐서는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매수 가격이 싸니까 한 1,000원 1,100 그러니까 100원 10%씩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이 너무 많네요. 비중을 팍팍 줄이서 올릴 때마다 왜냐하면 저는 대안고래 안 믿습니다. 10년 걸릴지 30년 걸릴지 되다가 안 될지 그래서 거기다가는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이번에 대선 이슈에 남북 경영 이슈가 뭐가 나와서 확 올라가게 되면 그게 매도의 뉴스입니다. 통일될 것 같으면 갖고 가세요. 통일이 지금 될지 100년 뒤에 될지 알지 모르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기대감이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 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세 가지 지금 바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미국 증시 이 다우지수가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서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 증시 박스권 안에서 테마주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파미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나와줬었죠. 매소가는 5,440원에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확인